뇌시경 뇌시경 하면 입안에 호수가 들어가겠죠 들어가서 위를 보는 건데 이게 들어갈 때 술자의 부주의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치아가 자극을 받는 경우가 생겨요 위를 탁 치거나 그러면 장치가 붙어있으면 장치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적고요 다만 호수를 넣는 분이 봤더니 뭔가 잔뜩 붙어있어 안에 까맣게 붙어있어 그러면 당황하시니까 마치 수요마치 하기 전에 저 장치가 입안에 있습니다 정도는 미리 고지를 해주시는 게 원활한 뇌시경 치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설치교정 Q&A에 대해서 대략적인 것, 질문사항이 많은 것만 답을 해드렸고요 4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설치교정에 대해서 오해와 진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노바길레금치과 최재환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